첫사랑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핫할까요 자 보라트도 부탁드려요 보라트 자 우리 꽃받침 갈까요 꽃받침 자 첫사랑 제일 자신있는 포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엔딩요정 할까요 엔딩요정 첫사랑 자 엔딩요정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از아 아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